그냥 해 둘 난 뭐 안 돼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 빼 하나야 한 대 맞췄어요 저기 지금 주유소 집에 있거든요 조심하시라고 여긴데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호칭키 차고나 한번 보고 갈까 아니 탄은 탄은 챙겼어도 총은 놓고 다니잖아 자리가 이쪽까지 못 땡기는 자리여가지고 그냥 가봐요 이런데 차 없어 나이가 이렇게 낮게 갔어요 좀 저 새끼들을 죽이고 두대 힐 중 호칭키 털렸다 차고만 한번 확인해보면 되죠 차고만 한번 확인해보면 되죠 그럼 차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혹시 몰라 디젤 싸운다 여기 아 오케이 확인 차 없어요 차 없어요 오케이 보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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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